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이 시간에는 10장 회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회전 운동인데요. 물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입자처럼 움직이거나 아니면 입자이거나 그 얘기가 뭐냐면 입자처럼 움직이는, 실제 입자일 수는 없으니까 크기가 다 있기 때문에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어느 한 점이 움직일 때 나머지 점들이 다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평행이동,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곡선으로 가더라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나란하게. 그런 경우에 병진 운동이다.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9장에서 질량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크기가 있는 물체가 움직일 때 질량 중심은 입자처럼 움직인다. 포물선을 그린다. 그런데 다른 점들은 이렇게 돌면서,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돌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한 궤도를 그린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질량 중심에 대한 도는 운동이죠. 그래서 회전 운동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을 우리가 알면 일반적인 물체 운동의 각 점의 운동을 이러한 병진과 회전이 합쳐진 운동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순수하게 회전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굴러가는 운동, 병진과 회전이 같이 일어나는 운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런 회전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회전 변수가 있겠죠. 그 회전 변수를 정의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따지는 회전 운동은 가장 간단한 회전 운동만 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볼 때 가장 간단한 일직선 운동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2차원 3차원 운동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회전에 대해서도 가장 간단한 회전이 있고 좀 더 복잡한 회전이 있는데 복잡한 건 어려워서 일반 물회에서는 안 합니다. 가장 간단한 회전이 뭐냐 축이, 그러니까 회전한다는 것은 어느 한 점이나 축을 중심으로 뺑뺑 도는 거죠. 그 축이 고정돼 있어요. 고정된 축 주변에 회전하는 경우를 우리가 따져볼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회전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회전 운동을 보는 것이 강체, 크기가 있는 물체의 회전이기 때문에 일단 강체의 회전까지를 포함할 거고요. 물론 입자 하나의 회전, 그거는 사실 원운동이거든요. 원운동에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원운동에 대한 지식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또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변수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순수 회전만 고려한다는 건데 이때 그럼 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체는 뭐고 강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어떤 물체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강체, 단단한 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모양이 유지되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정의하는 것은 구성 요소들의 상대 위치가 고정돼 있어요. 펜이 있다고 하면 펜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상대적으로 단단하게 상대 위치가 고정돼 있어가지고 상대 거리가 안 변해요. 그러면 모양 자체가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돼 있어서 형태가 변화가 없는 그런 물체를 강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모든 물체는 강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형태의 변형이라도 있는 거고 또는 변형하고 관련돼서 탄성적인 성질이 있고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강체라는 것은 수학적인 생각이다. 이상적인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건 형태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강체가 회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주어진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물체가 돌고 있어요. 돌고 있으면 강체의 모양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강체의 어느 한 점이 돈다. 이 점이 돈다.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뺑 돌고 있으면 나머지 점들도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되는데 이제 얘가 한 바퀴 돌면 얘도 한 바퀴 돌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강체가 회전한다 그럴 때 어느 한 점이 아니라 모든 점들이 다 회전하는 건데 강체이기 때문에 한 점의 회전만 보면 다른 점의 회전들은 그것하고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 하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강체의 회전에서 강체의 모든 점들의 회전속도 실제 속도는 아니고요. 회전속도 각 속도로 정의하게 되는데 회전속도가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점이 한 바퀴 돌 동안에 이런 점들도 한 바퀴 돈다 하는 겁니다. 각각의 원운동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러한 강체의 회전을 들여다볼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회전을 기술하는 것은 각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준선을 정해서 기준선에 향하는 방향을 각도로 정의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는 동경을 정의하잖아요. 동경 좌표축이 있을 때 이 점이 있다.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생각하죠. 이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동경이 같으면 각도가 다 똑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여기서도 그런 비슷하게 기준선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회전을 기술하기 위한 각 위치, 각도를 정의하는 위치. 그래서 각 위치는 강체가 있을 때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제 이게 회전축이 관통해 나가는 위에서 본 그림인데 그 강체의 어떤 선을 기준선을 정하고 기준선이 좌표축의 X축으로부터 돌아간 각도를 각 위치로 정하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각도의 관계는 얘가 뺑뺑 돈다. 그러면 회전축에서 반지름 아래 이 점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렇게 돌면은 이 점은 사실 원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원을 그리는 건데 그 원에 세타만큼 돌아가면 부채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채꼴 모양에서 이 모양에서 기준선을 포함하는 부채꼴 그럴 때 호의 길이가 S이고 반지름이 R이고 각도가 세타다. 라고 했을 때 부채꼴의 성질에서 세타는 R분의 S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준선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인데 이 점은 실제는 강체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굳이 강체에 속하는 점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강체 내에 이런 점이 여기서부터 돌아온 거죠.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때 반지름, 이때 호의 길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중심각은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나 이런 점을 가지고 얘기하나 아니면 뭐 다른 점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강체 내에 있는 점을 선택하나 아니면 같은 기준선을 갖는 점을 선택하나 각 위치를 정의하는 것은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는 R분의 S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기준선은 강체가 회전한다고 하면 물체의 고정이 돼서 강체의 고정이 돼서 함께 회전하는 기준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축하고는 수직해야 되겠죠.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한 평면내에서 선이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때 각 위치는 어떤 기준, 0으로 잡은 기준 보통은 X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각도를 기준선의 각도를 각 위치로 정의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각도를 표시하는 단위가 각도, 도를 많이 썼죠. 그동안은. 15도다, 30도다, 90도다, 180도다. 그런 디그리를 쓴 건데 그거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한 바퀴 삥 돌아왔을 때를 360도라고 정의하고 이거를 4등분 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90도가 된 거죠. 그거를 또 2등분 더해주면 전체를 8등분, 그럼 45도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를 360으로 놓고 상대적인 값을 정한 거죠. 그런데 각도에 가는 것을 이렇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 길이의 비율로 바꿔서 표시하면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비가 각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예요. 숫자. 길이를 길이로 나누는, 물리적으로 차원을 갖지 않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실제 길이분의 길이의 형태로 표시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그러한 숫자에 대해서 각도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해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1라디안이다 라고 하면 R분의 S가 1, 그러니까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똑같이 1이 되는 각도를 1라디안으로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전에서는 우리가 몇 바퀴 돌았냐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revolution, 1REV를 단위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원이 있는 단위는 아니고 편의상 갖다 쓰는 거예요. 1회전, 한 바퀴. 그거는 각도로 따지면 360도였다 하는 거고 360도에 해당하는 것이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가 R분의 S인데 이게 이제 한 바퀴 삥 돌면 반지름은 그대로인데 호의 길이가 원둘레가 되는 거죠. 2파이 R 해가지고 2파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이제 이 각도 자체를 숫자로 바꿨을 때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붙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 1회전은 2파이 라디안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라디안은 뭐냐? 1라디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R하고 S가 같은 길이 이게 같은 길이가 1라디안에 해당하는 거고 그 각도는 57.3도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디그리가 익숙한데 디그리하고 라디안의 관계가 뭐냐?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2파이 라디안이죠? 그럼 반 바퀴 돌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각도가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0도하고 대응되는 라디안이 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두면 이제 비료 관계를 통해서 1라디안은 1라디안을 파이 라디안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제 세타가 나오는 게 되는데 비례식으로 쓰죠. 비례식으로 그러니까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은 세타 분의 세타 도 대 1라디안 그렇게 그러면 이제 세타가 얼마가 돼요? 파이를 180도라는 숫자를 파이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180을 3.14로 나눠주면 57.3이 나오고 이제 이게 디그리였기 때문에 디그리를 같이 붙여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볼루션의 관계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각 위치가 부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반시기로 돌아가느냐 시기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반시계 방향 회전을 양의 방향, 시계 방향 회전을 음의 방향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각도의 정의가 그 X축에 대해서 반시기로 돌아가는 그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는다 하는 건데요.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일직선에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그렇죠?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원점 그렇게 잡았듯이 회전에 대해서도 시계 방향 회전이냐 반시계 방향 회전이냐 그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부호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이 고정돼 있죠? 고정축에 대해서 돌아가는 회전은 1차원하고 유사해요. 수학적인 관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다 방향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반시계가 플러스로 잡는다. 일반적으로. 물론 문제에 따라서 나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겠다. 상관은 없어요. 그 원칙을 계속 유지하면 돼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X축도 나는 왼쪽을 X축으로 잡겠다.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끝까지 이 방향을 유지하면 되죠? 그러니까 각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